이번 시간에는 캐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create를 클릭해서 글을 아까 추가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aa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reate를 하게 되면 컨텐츠가 생성이 돼서 여기가 바뀌겠죠. create, 어때요? 글이 잘 생성이 됐고 url로 잘 이동을 했고 그리고 내용이 잘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글 목록에 지금 우리가 추가한 a가 추가가 됐어야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cache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cache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layout.js를 보면요. 우리가 서버에서 글 목록을 가져오는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패치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next.j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온 정보를 저장해 둡니다. 여기에서는 이 .next 디렉토리 안에 저장된 정보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지우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에서 Ctrl-C를 눌러서 개발 환경을 끄고요. .next 폴더를 지우기 위해서 rm-rf.next 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rm-rf는 유닉스 계열에서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직접 .next 폴더를 잘 지우시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npm run start 가 아니라 dev 그리고 엔터 치면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현재 페이지를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여기 보시면 slash read slash 5번이라는 페이지는 200번 잘 열렸고 이 페이지를 여는데 252ms가 걸렸다. 0.2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topics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topics 5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가 캐시가 미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액세스 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저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 오른쪽에 json 서버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액세스가 남아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topic slash 5번으로 액세스 했기 때문에 여기도 액세스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즉, 최초로 접속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단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다시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히트가 뜹니다. 히트가 뜬다는 것은 캐시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miss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캐시를 새로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도 여기 json 서버 쪽을 보시면 리로드를 제가 해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캐시가 히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글을 생성하고요. 생성하고 이 서버 컴포넌트를 리프레시 하기 전에 layout.js에서 우리가 했던 이 패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캐시. 그 캐시를 지우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next.js의 매뉴얼상에서는요. Revalidating 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시거나 제가 후속 수업을 통해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냐. 여기 패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그걸 캐시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능을 희생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수업은 단순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주제, 캐시와 관련된 주제는요. 여기 데이터 패칭이라는 파트의 캐싱 파트를 보면 캐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후속 수업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정말 다룰 수 있을 거야, 제가. 아무튼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캐시를 우리가 끌 수 있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패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Revalidating dat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치를 할 때 이렇게 생긴 옵션을 이 패치 코드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Revalidate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10초 동안만 캐시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10초가 지나면 그 캐시는 다시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글을 생성하고 페이지로 Redirection을 했을 때 바로 캐시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캐시를 쓰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캐시 정책을 노스토어, 저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Create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B를 하겠습니다. B 그리고 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이 패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 데이터가 캐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라우터 리프레쉬를 하면 서버 컴포넌트가 새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결과를 여기에 뿌려주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캐시 정책이 좀 복잡하니까 캐시를 끄고 하시다가 캐시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서 캐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꼭 극복하셔야 될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